그렇게 찍어. 봐봐요. 여기 사방에 빵을 다 주먹었네. 아기처럼 우유처럼 생겼다. 우유세요? 여기? 혹시 그거 막 나한테 대신 닦아달라고 일부러 막 이렇게 남겨놓는 건가? 그런 거 아닌데. 닦은 것 같은데? 잠깐 있어봐요. 귀엽긴. 뭐예요? 넌 죽었다, 이제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아빠한테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어요, 어제. 아버님? 잠깐, 잠깐, 잠깐. 기다려봐요, 내가. 내가 데려다 줄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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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같이 입단 거 들키면 더 큰일 나죠. 내가 전화할게요, 응? 아니, 아니. 길어. 오늘도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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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